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다냐입니다. 오늘 지금 주일 8시 30분 정도 되었는데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을 때 여러분들 감사 영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천명의 구독자가 넘어서 정말 저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씨의 노래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그 사랑 변치 마시고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명, 십만명이 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꿈을 안고 열심히 좋은 노래를 부를 거고요. 송가인씨처럼 좋은 노래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수로 여러분께 남겠습니다. 만명이 되면 또 여러분께 감사의사 영상을 드릴게요. 송가인씨와 분 굉장히 인형이 깊은 작곡자 선생님의 곡을 제가 1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름답고 좋게 불러서 여러분들께 또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였습니다.